자 그럼 미리 받아두은 고미윤 사연 먼저 대표보죠 이땡땡님의 사연을 각색해봤습니다 음악 주세요 전하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성운이 망각하옵니다 어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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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할 일 없으면 발 닦고 잠이나자 야 완전 잘하지 않냐 야 나 완전히 드라마 중에서 사극이 너무 재밌어 옛날에 그 누구냐 연기되기 못했던 거 있잖아 지상렬 지상렬 아 지상렬 사극이 많이 나왔잖아 송현아 나으리께서 부르셔 장금아 나으리께서 부르셔 뭐야 지금 당신이 한 거야 똑같이 했지 바보 깜짝 놀랐어 지상렬이 아닌 줄 알았잖아 나는 요즘 사극 보면 왕 옆에서 왜 그 요즘 말로 하면 비서지 비서처럼 딱 붙어서 일하는 내시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 꼭 당신 같아 나? 내가 내시 같다고 내가 왜 내가 왜 나는 꽈추가 멀뚱히 살아있는데 어? 그래? 있었어? 난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쓰질 않길래 어디다 떼버리고 없는 줄 알았지 야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바로 내 꽈추를 보여줘 어? 어? 아 저 놈의 주둥이 아주 입만 살았지 그게 살면 좋은데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암튼 내가 들어보니까 조선시대 내시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사랑숙제도 하고 다 그랬다던데? 에이 꽈추가 근데 그게 가능하나 그게 아니야 꽈추가지 없는 게 아니고 꽈추는 있는데 파이어에그만 없었대 신기하지? 어 그러네 신기하네 야 그러면 파이어에그는 없고 꽈추만 있어도 스탠드업이 되는 건가 이게? 하... 조선시대 내시들도 꽈추가 스탠드업이 됐는데 당신 꽈추는 왜? 아... 내시 마누라보다 못한 팔자 이야 진짜 오늘 어? 내가 딱 보여준다 오늘 봐 딱 기다려 오늘 완전 다 죽었어 딱 기다려 어? 어우 입만 살았지 입만 살았어 그건 다 죽었고 하여튼 조선시대 내시들이 돼서 궁금하니까 우리 꽈추왕자 Y공주한테 물어보자 꽈추왕자 Y공주 알려줘요 궁금해요 열렬히 이땡땡님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전립선 영양제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연을 토대로요 오늘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역사 속 인물로 알아보는 성지식 제1편 조선시대 내식 왕의 남자죠 일단 우선 조선시대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면 말이죠 내시부에 속해 있으면서 임금의 시중을 들던 남자입니다 모두 이제 거세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거세를 했기 때문에 사랑 숙제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가지 자료가 이런 썰썰썰썰썰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세 그러니까 남근 쉽게 말하면 꽈추를 없애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밑에 붙어있는 파이어 이거 쉽게 알맹이만 없애버린다 그럼 다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동물들을 이제 거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거세하고 약간 뭐 이렇게 살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게 해가지고 육질을 부드럽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꽈추를 잘라낸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꽈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어 에그를 이제 다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 그 추려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파이어 에그는 문원도 찾아보면 아 이런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꽈추를 물론 시도를 해봤을 거야 만약에 이게 유명한 또 이렇게 의사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번 시도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99.9% 출혈 때문에 사망이 있을 거고 출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2차적인 감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저한테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뭐 태어날 때부터 워낙 작은 사람이 모르겠는데 웬만큼 달려있는 사람들 딱 이렇게 톤백이 내듯이 잘라내면 그거는 아마 사망이 맞아요 과다치경 그러면은 그건 있잖아요 아예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내실을 만들려고 베이비 때 만약에 그 거세를 하세요 그러니까 거세라는 거 어쨌든 애기가 작든 크든 그런 꽈추를 없애려고 잘라내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그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게 우리 여기 손에 손목에 동맥만 끊고 물에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도 자살을 하는데 꽈추에 동맥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잘려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쉽게 말하면 출혈 컨트롤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내시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파라소는 남아있고 탁자만 치운 거죠 탁자가 택을 치운 거죠 장사를 안 하는 건데 그 방법을 보면 비는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나마 보니까 그거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알맹이 두 개 있는 위에 부분을 실로 막 묶어 오래 묶어두면 썩어서 그래 그래 네크로시스 개사가 오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사막이 나면은 실로 묶어놓듯이 오래 쓰면 쉽게 말하면 이게 안에 괴사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쭉정이 돼가지고 그냥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괴사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안을 제거했다는 말은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어떤 썰에도 음경을 잘라봤다 시도했다 이렇게 하는 썰은 있는데 99% 이상 아마 내가 봤을 때는 99%는 좀 좋게 봐준 거고 거의 100% 다 사망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칭 그러니까 사춘 2차 성징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춘기 이전에 이제 거세를 하면 이제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2차 성징할 때가 우리 남성 호르몬이 어쨌든 간에 남성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고안에서 한 85% 80%에서 85% 남성 호르몬 만들고 우리 몸이 부신이라고 신장 위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걔가 나머지를 또 만들고 여성 호르몬에서 피로는 바뀌기도 하는데 물론 대부분을 남성 호르몬에서 만들죠 남성 고안에서 그런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키가 180까지 클 친구가 어릴 때 역도를 많이 하면 뭐 한 170까지 못 큰다 그럴 수도 있듯이 고안을 2차 성징전에 없애버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대물이 될 친구가 거기서 멈춰가지고 꽉춰도 별로 안 크고 그냥 고만고만해질 수 있는 거죠 약간은 영역은 미친다 그렇지만 어떤 외부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립을 하는 데는 가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죠 스탠드업 하는 데는 일어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조직을 건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혈관은 통하니까 작든 크든 어차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는 예전서부터 4시 하면 사랑숙제 못하고 아예 우산을 못 피는 줄 알았는데 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다른 기능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꾸 이렇게 4시 하면 아랫도리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트랜스젠더 수술할 때 성기가 없고 다른 성별의 성기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개념이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거세한다고 자르고 할 때 그게 그 당시에는 마취를 못하니까 대신 막 비 오는 날 천둥번개 칠 때 비명 소리까지 없애려고 이렇게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극 같은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이서진 친구도 보면 어 그래 왔느냐 뭐 이런데 꼭 그 4시분들은 네 마마 이런 식으로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러신 게 아닌데 4시라고 호르몬 호르몬이 맞아요 여자도 호르몬을 계속 남성으로 맞으면 수염도 날 수도 있고 목소리도 굵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호르몬이 없으면 목소리가 조금 가늘어질 수 있는 거죠 2차 성징 전에 만약에 거세를 했다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 2차 성징이 안 왔으니까 목소리가 애기 목소리인 거고 우리 변성기 전 2차 성징 이후 변성기 온 이후라면 굵은 목소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물론 조선시대 때 영상 자료가 남아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동영상이나 유튜브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때 극 중에서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를 네 마마 약간 이렇게 좀 아 제격인데 그러니까 캐스팅 해야겠는데 네 마마 이병훈 감독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차기작전 깜짝 놀랐어 목소리는 흉내 낼 수 있지만 밑에는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전화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요 목소리는 흉내 낼 수 있으나 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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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내 낼 수 있으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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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반신은 진기숙한이에요 네네 아유 장난 아니에요 아 그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 낼 씨가 사정을 못하는 이 괴로움 때문에 아내의 뭐 목소리나 어깨를 깨물어가지고 낼 씨의 이제 와이프 아내 분들은 대부분 이제 6몬스 6개월을 못 버티고 이제 아 야반도주를 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문헌에 이런 게 있었나요 이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된 거죠 낼 씨이자 동시에 변태인 거죠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사정을 하죠 사정은 사정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가래가 낀다는 거는 폐가 안 좋고 기관지가 안 좋으면 담배 피곤하면 야 너 가래 끓는데 담배 끓으면 하면 기관지가 안 좋은 거잖아요 아 예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는 입이라든가 코로 나오잖아요 보통 풀관에 근데 내가 코가 없다고 가래가 안 끓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사람은 고아는 없었다고 해가지고 사정을 못 하느냐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정액도 정확하게 나와 일반인은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막 그 옛날에 음료수로 보면 그냥 델몬트 오렌지 주스하고 그 색색 주스 있잖아요 색색이랑 아 예 예전이랑 알맹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스는 주스에 그냥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기 뭐야 그 안구로 봤을 때는 그냥 같은 오 그렇죠 눈은 안 보이니까 지금은 보면 색색은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우리 마이크로 색색 그렇죠 요즘은 색색이 없죠 없어요 그거 공차라 생각합니다 공차 안에 보면 알맹이 많잖아요 이렇게 펄 펄 그런 개념이고 다른 주스는 그냥 맛 주스고 그러니까 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렇지 않는데 펄 추가하면 얘는 내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냥 마시면 아 이러면 또 비하하면 안 되겠는데 아무튼 아무튼 알맹이 있는 주스가 있고 없는 주스가 있고 그렇죠 정액의 정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정액은 나온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원에 갔는데도 어디는 참 잘해놨는데 정자가 없는 데가 있고 정자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맞네요 네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대답하셔야 자 이쯤에서 뜨거운 퀴즈 하나 갑니다 네 오늘은 역사 속 인물 조선시대 내시를 통해서 이런저런 성지식을 배워봤는데요 앞서 조선시대 내시들도 아내가 있었고 사랑 숙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 내시의 아내들은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했는데요 내시들은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걸까요 1번 목과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2번 발바닥을 간지리며 괴롭했다 3번 귀에 바람을 후우 하고 불어넣었다 근데 이거 셋 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장난 비스무리하게 귀에다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거 왜 그러는 거지 간지럽잖아 느낌이 막 그런 개념인거죠 근데 그런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반응이 재밌어서 싫어하는 반응을 보는게 재밌어가지고 하는 장난이죠 어떻게 김재현 원장은 저 간지럼 많이 탑니까 저는 타는 데는 잘 타고요 안 타는 데는 안 타요 과초형은 저는 간지럼 미칩니다 완전히 근데 아까랑은 약간 조금 입에 안 맞아 저는 겨드랑이에 뭐가 들어오면 저는 죽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드랑이에요? 네 뭐가 들어가요 드랑이에요? 손가락으로 아들하고도 서로 장난치다가 겨드랑이만 딱 건드리면 둘이 항복해야 돼 무조건 그 정도로 간지럼 찾기 힘듭니다 잘못하면 아주 겨드랑이를 공격해야겠네요 우리 PD님은 기침을 참기 힘들지만 저는 겨드랑이 참기 힘듭니다 약점입니다 약점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1035 짜병고 50원 긴거 100원 넣는 유료 문자죠 우리는 고릴라 보내십시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화끈하게 대펴볼게요 언제나 뜨겁고 항상 궁금하고 알고 싶은 성 관련 고민을 짚어보는 타임시간 본격 29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은 성 고민 클래스 업계 탑2 홍성우 김지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과시왕자 Y공주 뜨거운 현실상렬 2부 시작됐습니다 문자 좀 보죠 네 김땡땡님 다리가 자주 붙는 편이라 누워서 다리를 벽에 올리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지인이 오랜 시간 이 자세로 있으면 여성 자궁에 피가 몰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가요? 평상시에 여자들한테 특히 안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궁에 피가 몰려서 안 좋다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다리만 올리면 바로 거기 딱 바닥에 있는 데가 자궁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이 안 되죠 피가 다리에서만 있는 피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전신을 돌잖아요 그렇죠 돌죠 그러면 자궁만 아래에 있고 머리나 다른 상반신이 더 위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몰라도 상반신 전체가 똑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근데 자궁에만 피가 몰릴 수는 없죠 상반신 전체에 피가 돌 테니까 그런 원리라고 한다며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다리가 붙거나 하는 거는 심장에서 다리가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력에 반해서 심장까지 피를 올리고 도는 게 힘이 딸리다 보니 다리 쪽이 붙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거 해주라는 거구나 맞아요 근데 자궁 같은 경우는 심장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피를 짜주고 돌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이 제일 밑에 있다 하더라도 피가 거기에만 몰린다? 그렇진 않고 그리고 또 피가 몰린다고 해서 안 좋을 것도 뭐가 있나 싶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도 다리를 돌리면 전립선에 피가 모를 텐데 남자가 안 좋아지나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고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안 좋은 자세는 없고 좋은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평소에 그냥 우리 허리를 잘 세우고 가장 자세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척추 건강을 생각해야 되지 사람한테 좋은 자세 특별히 여자라고 해서 더 안 좋고 좋고는 없고 항상 척추를 신경 써야죠 아니 그러면 김지원 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척추 얘기 나왔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 형님들 항상 야 남자는 허리야 허리 맞아요 허리 너무 중요해요 여자도 허리 남자도 허리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까 우리 숙제를 할 때 허리에 힘으로 그런 자세를 잘 생각해보면 형님 생각 잘 안 나시죠 지금 저는 저는 제 육체에 허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허리가 왜 필요하지 형님 가슴 다리로 돼 있어요 중간 연결 지점이구나 여기가 롱다리시다 기링이에요 엄청 롱다리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고 또 하체가 튼튼해야 잘해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숙제 자세 중에서 하체로 버텨가지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여성이 위에 올라가고 남자가 밑에 가서 할 수 있는 숙제도 많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던 다리가 없더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그냥 남자들이 하는 부심인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허리가 정말 안 좋으면 허리에 우리 이제 발기라든가 그 사정하는 중간 보수들에게 몰려있거든 행동대장들 고개 잘못될 수는 있어 약간은 머리가 대장이면 얘가 중간 보수가 있거든 약간 그런 것 때문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고 그냥 자세 부심 부심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거죠 무게에 나 많이 쳐 같은 비슷한 느낌인 거죠 뭐 나 무거운 거 들어라는 거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느낌 자체가 허리 없는 분한테 세면 자세 앉으셔도 됩니다 네 롱다리 분한테 좀 들리게 지금 얘기 안 들리거든요 지금 안 들렸거든요 네네 귀에 피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거 아 귀에 피가 안 가요? 아 귀에 피가 안 가면 잘 안 들립니까? 아 귀에 피가 안 가면 잘 안 들립니까? 피가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아 그래 맞아 피가 잘 가야 되네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맞아요 아 앞서 내드렸던 위에 뜨거운 치즈가 있었나요? 아 이제 정신 없어서 다 까먹었어요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인물 조선시대 내시를 통해서 이런 저런 성지식을 배워봤는데요 앞서 조선시대 내시들도 아내가 있었고 사랑 숙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런 행동을 했고 결국 내시의 아내들은 6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했는데요 내시들은 아내에게 어떤 행동을 했던 걸까요? 1번 목과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2번 발바닥을 간지리며 괴롭혔다 3번 귀에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어줬다 정답 발표는 꽈추영이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목과 어깨를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좀비네 좀비네 이건 근데 제가 그냥 이분이 그냥 이 역사 속에 남은 분이 약간 개치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이 나온 책에 어떤 답이 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일 수도 있고 3번일 수도 있었는데 2, 3번간이 설마 도망가겠어요 남편이 발 간지르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간지르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너무 아니 그러면 여남, 남녀 사이에 어떤 사랑 숙제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그널을 뭐 어떤 식으로 좀 보내면 좋을까요?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고 싶다 이런 시그널? 정답이 있을까요 근데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꽈추영은 뭐 어떻게 시그널을 보냈니까? 아니 저는 시그널은 절대로 없고 그냥 어떻게 절대 없어요 없어요? 아니 살결이 좀 오래다 딱 5초 이상 머물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약간 이렇게 판단을 빨빨리 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그널이네요 아니 이렇게 하다가 5초 이상 머물면 뭐야 이거 머문기면 제사나 지내니까 떡볶음 김에 제사지니까 약간 요래되는 거고 오늘 뭘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사랑은 숙제는 제사나니 아니 그러니까 뭘 했을 때 아니 근데 5초간 접촉할 일은 너무 많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5초간 접촉할 일을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손을 잡는다든가 외출했을 때 그런 거 말고 의식하지 않았을 때 순간적으로 5초 이상 닿았을 때는 뭔가 느낌이 다른 느낌이요 다른 느낌이요 다른 느낌의 5초 그렇죠 다른 느낌의 5초 그 5초는 이제 다른 거지 의도한 5초 말고 저는 카톡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카톡 카톡 메시지 메시지 보내는 거죠 아 긴장되는구나 네 그냥 오늘 어때 직구로 보내는 거 바로 네 오늘 어때 약간 이렇게 체인점도 아니네 직구네 아니 거절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되게 귀여운 노 이런 이모티콘 보낼 수 있고 아 그게 귀여워요 갑자기 되게 귀여운 거절 이모티콘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응 했는데 노 보내는 거 얼마나 상처받아 그럼 오늘은 조금 이런 귀여운 거 보내면 좀 마음이 덜 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통신으로 네 귀여운 걸로 뭐 접속이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제 환기를 하면 내시형님들도 사랑 숙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전해라고 했지만 관계 없고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창고가 약간 조금 빈곤하지만 없을 뿐이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거고 외자차 국산차 이런 거 쌀을 갖고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쌀밥 보리밥 전혀 관계 없고 대신 정액량도 약간 줄어들 수는 있고 하지만 전혀 본인한테는 관계 없다 근데 대신 2세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애는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피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괜찮죠 장단점은 있네요 네 자 정답자 몇 분을 뽑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요 삼각볕각각 확인하기 자 이제 실시간 질문들 이제 바로바로 이제 환기를 해봐야 되는데 과주형 문자 왔습니다 네 네 홍도연님 과주황자님 제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아서요 호르몬 주사 맞았는데요 혹시 이 주사는 부작용이 있나요 온몸이 간지러운데 이것도 부작용인가요 라고 했는데 글쎄요 부작용을 간지러운 부작용 글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작용들은 보통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고 남성 호르몬 자체의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보통 주사를 만들 때는 그 성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가적인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약간 조금 두드리기 반응이 나타났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주사 약 같은 데는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부족해서 맞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 그런 걸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이 가다해질 때 우리 피가 끈적해진다 표현하는 뭐 적혈구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 담배 피는 사람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몇 가지는 따져봐야 되지만 그런 거 말고 뭐 좀 간지러워요 이런 거는 좀 긁으면 되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입술이 붓는다 이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붓고 목소리가 쉬고 하는 건 아까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간지러운 증상에서 여러 가지 가면서 심한 알러지 반응이죠 부두 부종이 생기면 죽잖아요 이게 막혀버리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고 간지러운 수준은 내가 1단계 입술이 약간 붓고 여기 이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하는 거고 목소리 하시고 약간 그런 색색 소리가 난다 그러면 빨리 응급실 가야 되죠 빨리 그래서 주사 맞아야 돼 기관지 이쪽으로 그러면 죽잖아요 수업 모시면 당연히 네 자 Y공주 네 문자 왔습니다 이땡땡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예전에 저희 언니가 생리하기 전부터 지저분하게 조금씩 혈이 나온다 했었는데 제가 30대에는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도 딱 언니 나이가 되니까 생리하기 전에 혈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땐 생리 시작일이 20일이면 딱 20일 날 생리 혈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40이 넘어서부터는 20일이 생리 시작일이더라도 생리 시작 3, 4일 전부터 아주 소량의 혈이 조금씩 나오다가 생리가 시작되는데 이건 역시 자궁 노화 현상의 일종인가요? 이거는 꼭 나이 때문은 아니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궁 내막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거나 질이 좀 좁거나 자궁이 내려오는 그 길이 좀 꺾여 있거나 그러면 피가 한 번에 다 못 나오잖아요 처음에 조금 조금 나오다가 자궁이 확 무너져 내리면 왈칵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물 흐르는 길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럴 수 있는데 생리 양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밖에 안 나오면 줄줄 못 흘러나오는 거죠 뒤에서 물이 막 치고 나와야 앞에 물도 흘러나오는데 예전 같지는 않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땜에 물이 서서히 쌓이다가 나중에 땜을 넘어서부터 그냥 확 나와버리는 거죠 양이 적어져서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나오다가 왈칵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자궁의 노화가 아니라 난소의 노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네 과추형 문자 왔습니다 네 1727님 과추왕자님 사랑 숙제를 오래 하려면 샤워할 때 떼수건으로 예민한 귀두 부분을 살짝살짝 문진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분은 방송을 자주 안 보셨 분이네요 아 맞아맞아 우리 떼상을 즐겁게 보셨으면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아하 많이 좀 귀뚜라미 좀 돌려야 되네 많이 들어야 되네 그렇죠 여름철에 그냥 따뜻한 모래사장에 담그고 계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모래사장 모래사장 그러니까 아니 그 지난번에 그 저쪽에 그 뭐 그 중국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어떤 형님들 이제 치마 비슷하게 입고 네 과추에 있다가 아니 아니 매다는 형님들 계세요 아 매다는 형님들 계세요 아 매다는 형님들 계세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 있어요 보면 어 근데 그게 훈련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는 사람이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한 20cm 30cm 막 늘릴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늘리기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우리 저 아령이 있잖아요 그 정도 무게를 이렇게 매달더라고 그러니까 다는데 내 말은 기능을 포기하고 그냥 기리만 늘리는 거죠 그렇게 기능은 포기해야 돼요 오히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다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용수철도 이렇게 늘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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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만큼 뭐야 이거 쫙 늘려버리면 용수철 기능으로 상실해버리잖아요 아 그럼 전립선에도 타격이 있겠네 전립선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추에다가 달아가지고 늘리면 물리적으로 살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살이 늘어나고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기를 땡기면 기가 늘어날 수 있듯이 무거운 계속 달면 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또 과추도 늘어나지만 결국에는 해면체 조지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그냥 늘어난 과추 달기가 잘 안 돼요 되게 힘들게 주잖아요 그렇구나 늘어나 있는 과추 그 사람은 목욕탕 다닐 때만 기분 좋고 목욕탕 밖에서는 아무 쓸모가 밤에는 슬프고 그렇죠 목욕탕에서 살아야 돼 그분은 보여주기 싫잖아요 으악 했는데 그냥 보여주기 싫다 그렇죠 옷 입고 다닐 때는 으악 못해 으악 이래 되는 거죠 아 망했다 하면서 으악 아 이 노래 이후에 어떤 분의 노래가 나갈까요 예 비입니다 라송 홍성우 원장 김지원 원장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이공주 예 문자 왔습니다 네 오구구영님 와이공주님 부부관계 시 소중이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아이 낳고 소중이가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 수술로 좋아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자세에 따라서도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자연분만을 하면 넓어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관리를 좀 잘하거나 나이가 한 20대 뭐 30대 초반인 경우에는 꽤 많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넓어진 상태로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진짜 심하신 분들은 그냥 걸어가는데도 소리가 나기도 해요 진짜요? 네 본인이 그냥 일상생활 하는데도 바람 빠진 소리가 나서 병원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겠네요 너무 힘들죠 운동 같은데도 하루 못 가는 거예요 요가 자세하다가 그렇지 그렇지 소리가 나는 거죠 그냥 방구는 내가 참을 수 있잖아 과략근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 무조건 좋아지고요 근데 만약에 관계 중에 특정 자세에서만 소리가 난다 그럼 자세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에요 아기 안 낳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김지원 원장 그 말씀대로 이제 그 사랑숙제할 때 그 어떤 그 자세 요거 말고 그냥 그 자세는 빼놓고 뭐 제가 생활을 하는데 이런 그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때는 무조건 수술이고 관계는 무슨 자세를 해도 소리가 난다 그때도 좀 수술하시면 좋고 아 어떤 자세든 네 근데 뭐 후베이 같은 거는 다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상이니까 수술하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그러면 그 꽈추 때문에 도 영향이 있나요 제가 한 번씩 드리는 팁인데 민망할 수 있잖아요 내가 관계 중에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뭐 신혼이거나 근데 소리 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럴 때 아 진짜 옷 밖에 커가지고 이렇게 그냥 말을 하라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자 주시은 놀아요 주시은 노냐고요 아니지 주시은도 안 나왔어요 지금 창피해가지고 퇴근했습니다 아니 오빠 얼굴이 커가지고 얼굴이 커수도 있고 손이 커수도 있고 발이 커서 목소리가 크네 이렇게 잘하면 남자도 기분 좋고 민망함도 훨씬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팁을 줄 때 금질할 수 있는데 자존감을 올려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누가 봐도 난 자존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도 나쁜 거잖아요 솔직하게 에? 자존 그 정도로 작은 사람한테는 하지 말고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나한테 와가지고 아 꽈추영 찬호비도 잘생겼어 하면 기분 나쁘잖아 솔직하게 제가 적당히 말을 해야지 갑자기 막 요만한 사람한테 아 꽃밭같이 너무 대물해 예전에는 뭐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인 건 저건 상간마마라니까 진짜 전화 예예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혼자 가세요 네네 석땡땡님 전 올해로 결혼 6년 차입니다 자녀도 있고요 저는 사랑 숙제를 자주 하진 않지만 한 번 하면 오래 하는 스타일이라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물론 지루는 아니고요 그런데 숙제를 시작한 지 일정 시간에 지나면 꼭 아내가 소변이 마렵다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서 흥을 끊습니다 숙제를 계속 진행하려고도 해봤으나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항상 화장실로 달려가는데요 저는 아직 20% 정도 힘이 남아있는데 매번 허지부지 끝나니까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아내에게 산부인과 가서 좀 물어보라고 해도 듣는 동 많은 동 하네요 제가 기댈 곳은 여기 꽈추왕자님과 와위공지님 밖에 없네요 숙제 중 매번 일정 시간 이후 아내 측에서 강한 요의를 느끼는 것 이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을 길게 보내셨네요 사랑 숙제할 때 페이지가 접힌다 저는 근데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 일단은 소변을 안 비우고 그냥 소변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갑자기 숙제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신호가 오기 전에 화장실을 미리 충분히 비우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습관상일 수도 있거든요 솔직하게 자꾸 이 시간쯤 됐을 때 그런 것들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시간 되면 약간 또 신호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가면 또 소변도 별로 안 나와 그리고 좀 세 번째는 와이프가 약간 이게 좀 관계에 흥미가 떨어지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뭔가 이거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변도 말해서 아니 그거는 제일 최악이지만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라 보장 못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는 거지 어느 관계 시한됐을 때 물론 질이랑 방광이나 붙어 있어가지고 방광이 탈출 질을 탈출하는 그런 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6년 차고 자녀도 있다 하면 이분이 뭐 갑자기 뭐 60대에 결혼해가지고 70대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병적인 거는 아주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다른 그런 게 많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과초형님 말씀대로 심리적인 거 그 정도 이제 시간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딱 허들이 나타나는 거지 본인도 많지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은 이게 근데 진짜 정답은 그냥 한 가지이긴 한데 저 여자 입장에서 어머 어떤 거예요 방광이 눌린 거예요 관계 중에 방광이 눌려지는 거예요 딱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를 하다 보면 그 방광에 소변이 좀 더 빨리 차거든요 물이 더 빨리 차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돼서 흥분할 때 그러니까 관계를 오래 하다 보면 방광이 점점 더 차잖아요 그러면 눌리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광이 눌리는 자세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 방광이 있는 위치를 아시잖아요 그럼 방광이 눌리지 않는 그 위치하고 각도는 뭐 어떤 거예요? 그 앞쪽에 있잖아 방광이 배 쪽에 방광이 있으니까 그 남자분의 각도나 이게 자극이 앞쪽보다는 뒤쪽이나 위쪽을 향하게끔 앞쪽이 아닌 머리 쪽이나 등 쪽을 향하게끔 사실 전국민 상상하게 만들어낸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힘들게 상상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방광이 덜 눌려서 이렇게 유의를 느끼는 게 좀 덜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부교감에서 교감신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흥분해서 절정으로 연결되는 게 아내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되게끔 중간에 좀 바꾸셔야 돼요 아까 홍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 게 좀 하다 흥미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를 더 세게 느끼는 거죠 성적 흥분보다 성적 흥분이 더 세지면 유의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바뀐 거죠 그렇지 부등호가 이제 맞아요 저쪽이 아니고 이쪽 방광 쪽으로 이제 바뀐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으면 자궁보다 방광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에서 바로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방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자세를 하면 방광이 덜 눌러지겠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누를 자신 없는 사이즈는 그냥 대충 하셔도 되고요 맞아요 휴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대부분 신경 안 쓰시는데 아! 이 부분 망곡증이 있을 수 있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이게 웬만한 사이즈 가지고는 방광이 어디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휘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건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네 그래서 그 꺾인 각도랑 그런 것도 바꾸는 게 네 왜냐면 뭐 저 부부 사이니까 네 뭐 측배위 후배위 그 생각 못했지 360도로 돌면서 찾으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본인이 팽이가 되라 네네네네네네 돌면서 돌려나 네 네 뭐 어디 다른 라디오로 넘어가요 오늘 마지막 방송 같은데 잠시만요 개편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방광이요 아 광고요 자 과주왕자 와이공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볼 수 있나요 네 장봉준님입니다 와이공주님 임신을 계획 중인데 와이프 산부인과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사랑숙제를 하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일 사랑숙제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나요 배랑기 때 하시는 게 가장 확률적으로 높아요 사실 뭐 1년 365일 매일 하든 뭐 이틀에 하든 3일마다 하든 가임기 안 하면 꽝이고 가임기에 타이트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좋은데 그러면 그 지금 뭐 저 가임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매번 들을 때는 아는데 또 잊어버리면 맞아요 그 가임기가 한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배란일을 기점으로 앞으로 6일 뒤로 2일 이거 봐 들을 때는 아는데 한 8일에서 9일 정도 네 뭐라고요 8일에서 9일 정도가 그러니까 6일 6일 후에 아 배란이 되잖아요 난자가 뿅 나타나잖아요 뿅 나타나기 전 앞으로 6일간 정자가 한 5일에서 보통 평균 3일에서 5일인데 진짜 길게 산다고 하면 6일까지 보기 때문에 앞으로 6일 그러고 난자가 뿅 나타나잖아요 그걸 기점으로 난자는 하루에서 이틀을 살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틀 그러면 앞으로 6일 배란일 포함 뒤로 이틀 그러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2 네 그래서 9일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기억 못하실 텐데 어렵나보다 내가 어렵게 얘기하나 잠시만 형님 유심히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궁금한데 갑자기 저기 오늘 저기 4시 얘기가 많아서 이기시려고 아니 왜냐면 4시가 지금 나보다 나아요 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비 오는 날씨 있나요 요즘 천둥봉기 잘 안시죠 형님 자주 연락드리세요 아시겠죠 지난주에도 비 오는 날 자기 할 거라 그랬어 지난주에 얘기하셨어요 연락 못하고 드려야 돼 아시겠죠 이게 저거 이 독거 형님 챙겨드려야 돼 진짜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난임 부모인데 임신해야 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냥 친한 와이프 산부인과 다른 진료 받고 라는데 아 저는 이세도 계획 중이라니까 선생님이 맞아요 이틀함씨 하세요 이렇게 말했었던 거 같고 맞아요 이틀함씨 하면 결국엔 걸리긴 걸리는 건데 네네 이분은 매일 한다고 하는데 매일이 365번 그렇게 하려고 했죠 이분은 나쁘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물에 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그만큼 뭐 금실이 좋대는 거겠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베란일 앞에 유기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때 매일 하세요 이 양반은 딱 보니까 그 사랑숙제가 장학생보다는 그 개근상을 받습니다 이런 마인드 네 네 어 저희도 이제 저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아 네 맞죠 형님 비 안 오셨습니다 아이공주 천둥봉개 오늘은 또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보내드릴게요 형님 오늘 그냥 뭐 음악걸에도 붙일 수 있어요 네 굳이 뭐 하늘님한테 때려달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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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